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재질의 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굴절을 사용할 일은 유리를 제외하면 거의 없죠 우린 초급자니까 유리를 표현하기 위한 굴절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작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에요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가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굴절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때 가서 일단 장면 세팅을 굴절 테스트를 위한 장면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면에는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박스의 길이는 20m 폭과 높이는 8m 입니다 이 박스 안쪽에 라이트를 설치하고 굴을 설치한 다음에 굴을 가지고 굴절을 테스트 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일단 이 박스는 안쪽 면이 있고 바깥쪽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깥쪽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보이는 겁니다 좀 더 크게 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오브젝트의 속성 그리고 백페이스 컬을 선택하게 되면 뒷면은 투명하게 됩니다 이제 오케이 하게 되면 지금은 앞면이 보이기 때문에 투명한 게 안 보이죠 에디테이블 플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을 컨트롤 A 그 다음 면의 방향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안쪽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깥쪽에서 보고 있는 면은 투명해 보여서 안쪽이 보이는 거죠 이제 작업 준비가 다 됐네요 탑뷰에서 조명을 하나 만듭니다 V-Ray 라이트 기본 형태로 탑뷰에 라이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 라이트의 위치는 천정에 거의 닿아 있어야겠죠 확대하고 확대하고 가장 천정 근처로 붙여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라이트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더 만들게요 인스턴스 이제 알트키 하고 휠 버튼으로 뷰 버튼을 회전시켜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뷰로 만드세요 Shift F를 누르면 렌더링 될 크기가 노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 안쪽만 렌더링 됩니다 이렇게 놓고 가운데 놓고 P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되고 우리가 만들었던 장면 안쪽을 보게 되죠 장면이 다 세팅된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박스의 안쪽에서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렌더링이 돼요 렌더링과 뷰에서 보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 박스 안에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고 카메라가 박스 바깥쪽에 빠져 있으면 안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Ctrl C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당연히 카메라는 박스 바깥쪽에 보이게 되죠 지금 보이는 뷰가 마음에 든다면 이 박스의 크기를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키워 주셔도 돼요 아니면 카메라를 이동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도 되죠 많은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필드 오브 뷰 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왜곡을 만들어 줍니다 라이트가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스피어를 만들 거예요 스피어는 센터를 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아래쪽을 축으로 삼게끔 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좀 더 부드러운 스피어를 표현해야겠죠 60 정도의 세그먼트로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합니다 60이나 100이나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바뀌지 않죠 둥글게 보이는 거니까 크게 면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100을 사용해 볼게요 스피어의 위치를 카메라에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오게 하고 카메라도 살짝 조정해 주세요 테스트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테스트 렌더링을 해 보죠 테스트 렌더링 세팅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강의들을 참고하시고 렌더 사이즈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게요 저는 락을 걸고 렌더링 아무것도 없는 기본 상태의 장면입니다 라이트 4개가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장면에 렌더링 되는 이 바깥쪽 재질은 여기 회색이에요 제가 회색으로 물체가 만들어지게끔 했기 때문에 여기 랜덤 컬러를 체크 해제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색상으로만 물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옵션은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재질 창을 열어서 이 스피어에 V-Ray 재질을 넣어 볼게요 이 재질의 이름을 스피어라고 주세요 그리고 적용 스피어 재질이 바뀌는 걸 보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재질이 바뀌면 계속 보이게 됩니다 좀 더 작게 해 놓을게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빠른 속도로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스피어 기본 재질에서 우리가 위에까지 배웠잖아요 반사 그리고 지금은 리플렉트를 배울 겁니다 굴절이죠 지금은 투명하지 않죠 불투명한 상태고 그러니까 회색으로 나오는 거죠 반사를 추가해 보면 재질이 반사를 표현하겠죠 하지만 굴절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투명도가 없어요 굴절을 완전 흰색으로 만들면 완전 투명한 유리 재질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왼쪽의 샘플 구는 업데이트 프리뷰를 해 놓으면 잘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해지면 또는 반사가 있을 때 뒤에 백그라운드 프리뷰를 꼭 보이게 해서 체크 무늬를 보는 상태로 투명도나 반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해 놓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내가 필요한 장면에 필요한 그런 재질감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렌더링을 거시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죠 이제 굴절은 다 끝난 것 같네요 너무 빠르죠 우리가 조종할 것은 위에 디퓨즈 컬러를 가지고 보통 유리의 색상을 조종하잖아요 이렇게 푸른색의 유리를 같게 하고 싶다 하지만 굴절의 컬러가 흰색일 경우에는 디퓨즈 컬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대신에 흰색이 아닐 경우에는 디퓨즈 컬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디퓨즈 컬러를 보이게 하는 유리 느낌 이거랑 얘가 완전 흰색이었을 때 그래도 완전 투명한 상태지만 유리가 갖게 되는 그 두께감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색상을 갖는 두께감 그거랑은 위에 있는 디퓨즈 컬러가 나타나는 거랑 약간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 두께감은 포그 컬러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룰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해 본 방법 중에 션실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방식을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일단은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고 포그 컬러를 조종하게 되면 내가 조종하고 싶은 컬러가 이렇게 블루에 가까웠다 하지만 흰색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색상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값이 나타나게 돼요 느낌이 안쪽이 색상으로 꽉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게 포그 컬러인데 포그 컬러를 이렇게 조종해 놓고 조금만 조종했는데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포그 멀티플라이어라는 강도를 조종하게 돼요 0.2 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은 컬러를 조종하고 디퓨즈 컬러를 사용했을 때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느낌에 더 가까운 걸 사용하세요 보통 저는 포그 컬러를 조종해요 내가 원하는 컬러에 흰색에 가깝게 조종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포그 멀티플라이어를 조종한다 이런 거고 익숙해지면 이 바이아스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 유리가 균일하지 않잖아요 항상 두께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꽃병이나 이런 것처럼 두꺼운 부분도 있고 얇은 부분도 있고 두꺼운 부분에는 좀 더 두께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포그 컬러 포그 멀티플라이어만 조종하는 걸로 하죠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일단 이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투명도를 없애고 빨간 재질 느낌의 반사를 갖는 글로시한 0.8 정도의 글로시한 빨간 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유리 박스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유리 박스에 넣어 볼게요 박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스피어가 들어가게끔 만들게요 높이까지 안 올라가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레디테이블 폴리로 박스를 스피어보다 크게 만들게요 아랫면 윗면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우고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피어 느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을 먼저 뜯어내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를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얘 끄고 오스그래픽 뷰 퍼스펙티브는 왜곡이 심하니까 이 앞면 뒷면을 디테치합니다 이때는 엘리먼트로 할 건데 엘리먼트는 현재 물체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엘리먼트인데 OK 하게 되면 이 물체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죠 이 면의 방향을 플립시킬 거예요 방향이 옆에 거랑 달라지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쉘을 줄 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겹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리를 만들 때 앞으로 유리를 만들 때 유리하고 유리면이 이렇게 딱 겹치면 여기 두 개의 면이 겹치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엣지에 아주 미세한 챔퍼를 주는 겁니다 0.1이라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죠 0.1mm니까요 그리고 오픈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쉘을 합니다 그리고 쉘을 할 때 측면을 선택해서 측면 다른 아이디를 줄 거예요 재질은 유심히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유리들을 보세요 측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굴절율도 다르고 면의 느낌도 달라요 그런 유리들이 대부분이고 안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건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보통은 그렇다 그래서 그런 유리를 표현해 주는 게 아무래도 현실감이 있겠죠 표현하지 않더라도 유리 재질 하나만 주더라도 이런 습관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거고요 에디태블 폴리 에디태블 폴리에서 폴리곤을 선택하면 측면이 선택되어 있어요 선택되게끔 했으니까 이 측면에는 SetID를 2번을 줄 겁니다 재질 아이디가 2번이 되는 거고 이제 컨트롤 I로 반전시켜서 SetID를 1번으로 줄 거예요 그럼 재질 아이디 1번과 측면은 2번을 갖게 되는 유리가 만들어진 거죠 카메라 뷰에서 유리 재질을 줄게요 V-Ray 재질을 하나 더 추가하고 일단 하나만 줘 볼게요 반사를 갖고 완전 반사만 쓸게요 지금은 Glossness는 없어요 투명도는 완전 투명해요 이런 거죠 얘는 유리라고 할게요 적용 그리고 렌더링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피어가 보이는 거죠 멈추고 Interactive 렌더링을 켜세요 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재질 편집기에서는 재질이 하나 있었죠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숨길게요 하나를 더 복사하고 Multi-Sub Object 여기에는 두 개만 사용할 거라서 SetNumber는 2로 합니다 그럼 아이디 두 개만 사용하는 거고 1번은 유리 2번은 측면입니다 2번 측면은 투명도를 살짝 탁하게 만들 거고 Diffuse도 어둡게 할게요 살짝 포그 컬러를 약간 푸른색도 있고 녹색도 있는 그런 상태로 줄게요 반사도 글로시하게 만들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쨍한 느낌도 많이 없게끔 BRDF에서는 워드를 선택할게요 이런 느낌 Glossiness는 0.75 정도 할게요 이 재질을 유리에 줍니다 지금 유리에는 얘가 들어가 있는 거고 Multi-Sub Object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적용 그러면 이제 렌더링을 보세요 유리의 측면이 두 번째 재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라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유리의 반사 유리의 반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쨍한 반사 유리의 반사는 라이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라이트 옵션을 이 라이트는 숨기고 반사되는 재질을 갖고 있는 물체에 보이지 않게 하면 보이지 않게 돼요 라이트니까 그죠? 여러분은 나중에 라이트 물체를 위해 만들겠죠 저런 라이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옵션이 조정 될 거에요 그러면은 재질의 어색했던 부분이 없어지고 그럼 위에는 유리에도 포그 컬러를 적용해 볼게요 약간 두께감이 있게끔 아주 살짝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보여요 조금 더 오케이 할게요 그럼 이런 느낌의 유리가 된 거죠 색상을 약간 갖는 근데 밑에서 포그 멀티플라이어로 미세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느낌을 보면서 조금씩 조정해서 원하는 느낌을 찾으면 되는 거죠 최종 느낌은 이 상태보다 훨씬 좋게 나오겠죠 지금은 빠르게 보여주는 실시간 모드니까 됐어요 만약 이 유리가 글로스니스를 갖게 되는 경우 애칭 유리라고 하는데 약간 뽀얗게 해서 안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유리라고 하면 글로스니스 값만 조정하시면 돼요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얘는 불투명도 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약간 불투명하게 하고 보통은 디퓨즈도 약간 흰색으로 하고 그리고 글로스니스도 0.7 이렇게 해서 안쪽이 좀 더 밝고 뿌옇게 보이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정한 다음에 미세하게 조정을 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굴절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재질들 되게 많잖아요 재미있는 재질로 또 만나요